구독! 잘 배가! 응? 언제까지 병원 연못에만 있을 거야? 어? 하하하하 근데 얼마나 파밍하다가 얼마나 빨리 가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 무기를 먼저 최고 손으로 만든다고 보면 되거든? 루츠도 그래서 무기가 먼저 나오게 짜져 있단 말이야 오른쪽 위에 보고 내가 필요한 거 뭐 있는지 어 이정도 다 모였다 하면 다른 곳 가서 무기 만들고 음 1일차 나 끝나기 전까지 무기 만드는 걸 목표로 한번 해봐 오케이 근데 무기를 만든다 기준이 색깔이 보라색 무기 어렵네 아닌데? 별로 안 어울려는데? 우리 다 하는 건데? 아니 우리 하는지 얼마 안 됐으면 힘들 수도 있지 아닌데 아닌데 아니 난 처음부터 그렇게 했는데 아 그러면은 뿅이는 태생의 그런 가부지 많은데? 그래 너 잘났다 너 잘했으면 좋겠다 알어? 아까 잘하는 뿅이버스터였지 안녕! 1일차 밤 끝날 때 2일차 나 시작하기 전까지 보라색 무기 안 나오면은 여기까지인 거야 여기 시작되었습니다 뭐가 여기까지야? 아 이 통제하면서 먹는 거야 오늘 원석만 사면 되겠다 오늘 원석만 사면 되겠다 어? 잘 사나? 원석이? 개우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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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개우가 무기 있나? 잠깐만 나 여기서 못 먹는 게 있나? 오? 나 있어 세트한 무기이네요? 헉! 서른 나 무기가 보라색 됐어 그래 정상이야 음 아하하하하 저 사이구나 음 그렇게 하는 거 이제 알겠지? 응 이게 호랑이었나 사자였나 그 수련법이거든? 아 예 손절당한 줄 알았잖아 에반데 어? 여기 사람? 새벽에 와야 돼 워프타고 올게 학교에 타세요? 학교를? 왜요 네 꺼내왔어 얘 다시 키아라 녹혀놈 키아라 녹혀놈 어? 아니 아하하하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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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뒤에서 이게 저거 다른 팀인가? 같은 팀인가? 어 왜 몰래 같은 팀이야 같은 팀이야 내가 가본가? 와이어 이따 불렀어 그냥 이걸로 큐브 큐브이나 하고 있을게 때리면서 잡아갔어 내가 위클 1분 석이가 엑스 눌러서 해보고 먼저 해야 돼? 응 호스텔 안쪽으로 끌고 가서 내가 잡아볼게 내 위클 뭐 때려버렸어 너 키부터 채워 정답 아이 그런거 안채워 아하하하 그런거 안채워 닭, 닭, 닭 때리면 체력차 군대에 하나 사람? 어? 하나? 얘 궁빠졌거든 다? 응 오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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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뮤키부터 노릴거야 세배가 뮤키도 채웠고 아 궁 들어간다 들어갔다 아래 또 왔다 또 왔다 또 왔다 또 왔다 또 왔다 또 왔다 아야 녹았다 이거 누구 먼저? 무슨 많이 불리한데 그니까 나도 이거 죽었겠는데 형 일단 한 명 기절 와 나 여기 살았어 일단 나 피읍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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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 나이스 잘했다 성이 잘했다 어 오케겠지? 피읍이랑 이클로 이겼다 극한 피읍으로 이겼다 이 정도 해? 설배가 내놔 흐흐흐흐 좀 친해 다올림 지구역이 지정되었습니다 신묵 딱딱딱딱 흐흐흐흐흐 벚 벚 벚 벚 벚 이겼어 굿 음 그래서 재밌네 흐흐흐흐흐흐흐 아 우리 천천히 내네 오졌다 좋았다 빙글빙글 내가 만든 루트 해야지 루트 만드는 거 너무 신기해요 아직 그런 건 잘 모르겠던데 설배가 너 웨이플 하는 거 반만 해도 만들 수 있어 그거는 인정 내가 웨이플 한 시간 동안 롤 했으면 우리 모드 같지 그건 좀 든든하구나 아 송씨가 좋은 걸지도 몰라요 초반에는 싸움은? 초반에 싸움하면 서로 망하거든 효구야 너 진짜 뒤지고 싶어? 너희더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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어 잠깐만 잠깐만 너 체력이 왜그래? 아 나 왜 떼지를 못 잡았어 안녕 와 얘한테 나쁜 여기 살린다 살린다 잠깐만 얘한테 내가 필요한 게 너무 많아 오니짱 오니짱 여기 도움 제가 가도 도움이 될까요? 네 와줘야 해요 제가 도움이 필요한 거 같은데 아 잠깐만 가다 잘렸어요 안녕 안돼 시셀라 현우 시셀라 현우 시셀라 현우 여기에 시셀라 있어? 시셀라 먼저 내릴게 시셀라 추렐로 아 이거 멧돼지가 한 건 한 거 같은데 멧돼지가 밀어갖고 저 압정 개많이 맑음 진짜 압정 멧돼지가 밀면서 압정 두루루룩 너무 아쉽다 쟤네 잡았으면 1등이었는데 그니까 멧돼지 많이 오시면 이겼을 것 같은데 먼저 잘리시면 어떡해요 죄송해요 이때 뭐라 해야지 설배다 그럴 수도 있지 셀프님한테 뭐라 그래 그래 너 왜 나한테 그래 그니까 나 알게요 둘이 하세요 하하하하 하하하하 다 줘 아니야 미안해 담배 폈지? 아닌데? 담배 좀 끊어 셀프 형 소리잖아 내 소리 아닌데? 내 소리잖아 내 소리도 마이크로 안나가 내 소리도 마이크로 안나가 나 그 전담 소리가 나는데 넌 나가는데? 난 나가는데? 형도 근데 마이크로 줄여 너 한번 해봐 너 한번 해봐 응 와 조용히 하는 거 봐 했잖아 와 어이가 없네 진짜 형만 해봐 아 진짜 거짓말 치지마 아 진짜 한 거야 어 아니 채팅창 님들 들린다는 게 그 디코 음역 그거 설정해놔가지고 제 거는 초록불 안뜸 방송으로만 들리는 거예요 난 설배기 설배가 아 내가? 이 소리야 난 담배 좋아하지 않아 우리 삶이 힘들다고 해도 디지 그렇게 많다고 해도 본인이 하고 우린 뒤집어 씌우면 어떻게 해 아니 내가 어떻게 내가 한 거를 여러분들에게 뒤집어 씌우겠어요 제가 뭐라고 전 그렇게 용기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아닌데? 내가 하는 설배기 용기 있는데? 뭐 얼마나 용기 있는데? 용기라는 마법이 있어 소원아 애니를 너무 많이 본 거 아니야? 할 말이 없잖아 그러면 아 미안 전 이 편하고 가보겠습니다 오케이 여기까지인가 소콤하트다 설배기는 오늘 꼭 소아원 봐야 된다 소아원 꼭 봐오셔야 돼요 소아원이 뭐지? 소아원이 뭐지? 소드아트 온라인 소드아트 온라인 음 뭐지? 이런거구나 우리 막 아니지? 막 무시하고 에? 아니 왜 무시를 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